이 양동이 기사는요 금방 읽죠 이거 한 4분이면 읽을걸요 그냥 눈을 읽어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발표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특집 석탄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걸어 나는 니 걸어 나는 석탄이 필요해 걸어 나는 석탄을 가져야 해 막 이렇게 그 절실한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이야기가 양동이 기사예요 그렇게 석탄집 앞에 와가지고 석탄 달라고 돈이 없지만 나중에 드리겠어요 석탄 좀 주세요 근데 이 아주머니 석탄 가게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세 번을 얘기했잖아요 미스트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놀라운 건데 독일어의 니트라는 단어 나싱니스라는 단어에는요 S자를 붙이면 거지라는 뜻이 돼요 저놈들은 거지다 혼미스다 자 첫 문장 보겠습니다 다 써다 써버린 석탄 텅 빈 양동이 무의미한 부삭 냉기를 토하는 날로 방은 한기로 터질 듯 팽팽하고 창밖에는 나무들이 서리 속에 뻣뻣하고 하늘은 그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자에게 들이대는 음방패다 첫 번째 이 공간 이 추운 공간은 어딜까요 지금 이렇게 첫 번째 공간은 지금 이 사진에서 나오는 이 공간일 수 있어요 단체형으로 가시면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돈 내고 또 들어가야 돼요 황금소로라고 합니다 골든 레인 LAN 이 저게 성벽이잖아요 집 지붕이 끝이니까 벽이니까 실제로 집은 너무 작은데 22번지가 카프카의 작업실이에요 성벽에 붙여가지고 집을 지은 거죠 여기가 카프카의 작업실로 쓰였던 곳이에요 들어가시면 이제 책 팔고 그래요 카프카 책 한 권 한 권을 하드카바로 해서 팔아요 검정색 표지들 이런 것들 이런 걸 다 사오면 좋죠 이 공간은 6개월 정도 머물었다고 하는데 그 동생이 이제 1916년 6월 26일에 그 집을 임대를 했거든요 카프카가 1916년 12월 말에 들어가는데 12월 말에 들어가서 5월 달까지 있어요 대강 5, 6개월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행본 분량을 썼어요 아인 란트 아르츠트라고 시골 의사라는 그 겨울 이야기도 여기서 쓰고 거의 14개 정도를 써가지고 시골 의사라는 단편집을 내거든요 물론 카프카 단편은 굉장히 짧지만 앉으면 쓰는 겁니다 그냥 앉으면 그래서 단편집을 내는데 그 양동이 기사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양동이 기사가 겨울 이야기가 나온 건 겨울에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배경을 이해하시면 훨씬 좀 이야기가 쉽지 않을까요? 프라그 프레세 프라하 신문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1916년 12월 25일 날 이 이야기를 발표합니다 그거 뭐죠? 구두새에 나오는 이야기 뭐죠? 네 스쿨즈 이야기죠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뭐 그런 거죠 1차 세계대전에 이 사모, 레마르크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런 소설들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 지루한 공방전을 펼치는데 1916년 12월에 석탄 파동이 겹쳐가지고 그냥 막 동생들하고 석탄 구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럴 정도였으니 일반 사람은 어느 정도겠어요? 첫 번째는 자기 집의 공간 두 번째는 전쟁의 배경 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는 그냥 환상의 공간이죠 카푸카 문학은 그냥 환상적입니다 어디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환상의 공간입니다 가난한 한 남자가 다락방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카푸카가 글쓸 때 이 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써다 써버린 속탄, 텅 빈 양동이, 무의미한 부삭, 냉기를 토하는 날로 원문 보실까요? 세미크로노되어 있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문장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다 동사가 없어요 문장이 꽁꽁 얼어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사물이 꽁꽁 얼어붙어있는 걸 이 사람이 표시를 하려고 다 써버린 다 써버린 모든 석탄들 리어데어 괴벨 빈 양동이 진 로스 디 샤피 삽이죠? 의미 없는 삽 의미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의미 없다는 말이 진 로스 미니 리스 미니 리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삽질을 못한다니까 딱딱해가지고 그쵸? 재밌는 거 보세요 여기서는 석탄이 달달 끓어야 되는데 석탄이 다 그냥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양동이도 비어있고 그 다음에 점점 확대돼요 이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는 창밖에 서류로 꽁꽁 얼어붙어있는 마음엔 나무를 본다고요 창밖에 나무들은 다 써다 써버린 석탄 텅 빈 양동이 무의미한 부삭 냉기를 토하는 날로 방은 한기로 터질 듯 팽팽하고 창밖에 나무들이 서리 속에 뻣뻣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설 쓰는 묘사가 그거죠 안에 있는 사물들을 쓰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요 근데 중요한 게 내 힘내 하늘이 나와요 여기 성서적 상상력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이 어떠냐면 실버나 쉴트 이렇게 나와요 방패 같대요 은빛 방패 하늘이 나를 갖다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하늘은 그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자에게 들이대는 이렇게 오지 말라고 들이대는 밀어버리는 은빛 방패래요 하늘은 그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자에게 들이대는 은방패다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늘에 내가 좀 도움을 their phone in help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하늘이 실버나 은빛 방패인데 이게 개견된 그들을 갖다 밀어버리는 방패 정경처럼 어디서 도움을 청하냐고요 기도하고 이래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도 돌보지를 않네 하늘은 그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자에게 들이대는 은방패다 오지마 도움 안 줘 여기서 문장이 나와요 이게 다음편 쓰고 대화체를 넣는 게 아니라 쓱 서술하다가 그 안에 쓱 대화체를 넣는 거예요 이게 무스 컬러 하벤 나는 석탄을 가져야 한다 너는 석탄이 필요해 이렇게 얼어 죽을 수는 없어 이게 다르프 유류편의 1인칭 형이죠 다르프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안 된다 얼어 죽으면 안 된다 나는 얼어 죽을 수 없어 나는 석탄이 있어야 한다 얼어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무의미한 무정한 날로 무정한 하늘 하늘에 예리하게 가로질러 말을 달려 석탄 가게 한가운데 도움을 구해야겠다 말 타는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갑니다 가는데 그는 석탄을 담은 양동이를 타고 석탄 가게로 향합니다 양동이 기사엔 양동이 기사 석탄 성인 그리고 석탄 성인의 아내 총 3명이 등장합니다 이 화자가 누군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카프카다 이 석탄 구하려고 하는 사람 카프카 소설에는요 주인공 다 이름이 뭐죠 K에요 다 성도 K고 아메리카도 K고 다 K로 시작해요 그게 카프카의 K에요 이 화자를 일단 카프카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카프카 소설의 확장성은 뭐냐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 에르노라고 있죠 작년에 노벨문학상 탄 사람 아 저는 사건이란 책을 읽고 낙태라는 게 그렇게 무시무시한지 몰랐어요 사건이란 책 여자가 낙태를 할 때 목숨을 거는 그 이야기 1975년까지 낙태를 하면 체포되거나 불법이었잖아요 불란서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불법 낙태를 하다가 피를 과열해가지고 아니 에르노라 자신이 죽음 위험까지 갔던 이야기가 사건이란 소설이죠 제목이 사건인데 그 사건은 개인사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개인적 글쓰기라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쓰는데 그것이 글로 나오면 당사자한테 보낸 편지라고 하더라도 제 3자 사회의 보편이라는 사회와 만나는 거죠 보편이라는 사회 그러니까 초개인 나를 넘어서 다른 세상을 만드는 걸 초개인적 글쓰기라고 하거든요 그냥 아니 에르노처럼 나는 그러면 뭐 날짜까지 정확히 나오죠 소설의 날짜도 자기 생일을 그냥 써버려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얘기를 써요 다 윤동주 처음부터 그까지 그냥 일기예요 뒤에다 날짜가 나오고 천상병 이게 다 모든 시 3문에 다 날짜가 붙어있어요 일기예요 근데 그 일기가 천상병에 있었던 소풍 귀천 이런 것들이 다 보편성하고 만나거든요 그게 초개인적 글쓰기예요 김수영 모든 시가 그 일기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카푸카도 역시 그래요 카푸카는요 카푸카 소설은 카푸카가 썼던 일기와 편지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카푸카가 그 당시에 봤던 잡지 어떤 잡지 받는지 그리고 어떤 매체에 발표했는지 이 주인공을 카푸카로도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석탄을 못 구했던 프라그 프라하 사람들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K라고 해서 우리가 추측을 카푸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고정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석탄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실제 카푸카가 1917년 그러니까 1914년부터 19년에 걸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그때 석탄을 못 구해가지고 이 편지에 막 나와요 이게 저 석탄 구하러 갔다가 빈깡통 가지고 돌아온 얘기 동생들하고 추워가지고 석탄이 없습니다 석탄이 없습니다 장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대니까 무대로 이걸 연극으로 만들면 세 가지 장소가 딱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집 이 첫 장면이죠 자기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빈자의 집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부자의 집 부자의 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는 빙산으로 가는 겁니다 얼음산 양동이 기사인데 양동이는 뭐예요 양동이 버켈 버켈 라이더 라이더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라이더 기사잖아요 이분에게 라이더 그렇죠 이 기사라는 것은 자유를 찾아가는 자유를 찾아가는 자유를 찾아가는 기사입니다 내가 늘상 하는 부탁에 그 사람이 이미 무죄졌다 자꾸 돈 끌어가니까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게 석탄 티클 하나 남아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그는 그가 나에게는 바로 창궁의 태양을 뜻한다는 것을 자세히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은 창궁의 태양이고 나는 거지예요 나는 가야 한다 배고픔으로 그르릉거리며 문지방에 숨을 거두려는 거지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거지예요 거지에게 처럼 거지처럼 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빛 아래에서 부삽 하나를 채워 양동이에 던져 놓을 것이다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 또 성경이 나오죠 칩계명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버려준다고요 서울역에서도 매일 밤마다 죽어가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써있는데 신경을 안 쓴다고요 죽든지 안 죽든지 근데 이 친구를 믿는 거예요 계명의 이 계명의 빛 아래서 부삽 하나를 채워서 양동이에 너 주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양동이에 한 사람 주겠지 그래서 나는 양동이 기사가 돼서 내가 양동이 기사가 돼서 신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양동이를 타고 달린다 양동이 기사가 돼 아래에 내려서면 나의 양동이가 쏟아오른다 화려하게 라이더가 돼가지고 주겠지 하고 가는 것이 신나게 이거입니다 손은 가장 간단한 머리 장식 마구인 위쪽 손잡이에 두고 이게 뭐예요? 마구 장식이 있어? 양동이가? 우리랑 양동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아래에 내리면서 나의 양동이가 쏟아오른다 양동이가 날라가는 이게 판타지입니다 요거 눕히면은 말처럼 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요걸 요렇게 하면 잡으면은 딱 말 한 장 같잖아요 뒤에 이게 있고 이걸 타고 그러니까 이걸 손잡이로 요걸 요렇게 위로 돌리면 말처럼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말 타고 달리세요 화려하게 화려하게 바닥에 납족하게 누워시다가 인도자의 채찍 밑에 몸을 터며 일어나는 낙타들도 낙타처럼 일어나는데 낙타보다 더 멋있게 확 날아가는 거예요 꽁꽁 얼어붙은 골목길을 고른 속도로 달린다 자주 나는 2층 높이로까지 올려지나 현관문까지 내려오지는 않는다 옥탑방 옥탑방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다락방이나 옥탑방에 있는 거죠 옥탑방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창문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진 천장이 삼각경으로 되는데 굉장히 싸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옥탑방이고 이제 이 사람들은 말하면 그 지붕 아래 방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주 나는 2층 높이로까지 올려지나 현관문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내가 사는 곳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게는 지하실의 반온형 천장에서는 비상하게 높아서 흔들린다 쪼구리가 앉아서 이제 열기를 내버리고 그는 문을 열어놓는다 그런데 이 양동이가 뭘까요 내가 나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싶다 그게 뭐냐면 글쓰기라는 양동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라이페 그리페 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양동이를 잡고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라이펜이라는 말이 무슨 뜻 글쓰다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양동이를 잡고 하고 글을 쓰다라는 단어가 비슷하다고요 그 발음이 독일어 발음이 그러니까 양동이를 잡고 간다는 것은 글쟁이로써 글을 가지고 투쟁하는 거예요 현실 문제에 대해서 쓰고 양동이는 내가 타고 다니고 신나는 거예요 글을 신나게 쓰고 그 글로 문제를 지적을 하고 현실의 문제 자기의 문제를 글로 이겨나가는 거죠 석탄 가게 아저씨 석탄을 좀만 주세요 내 양동이는 벌써 내가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비었어요 제발 되는대로 곧 깎을게요 석탄 상인은 양동이 기사의 말을 잘못 들은 걸까요? 내 귀가 이상한 건가 누군가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게 재밌는데 추레기업계에 보면 파라오하고 파라오하고 모세하고 그 신랑이를 버리는 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뭘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막 재앙이 또 나고 그 십계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뭐 큰아들 죽이고 뭐 피바다가 일어나고 벌레들이 날아오고 이런 것처럼 실강이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실강이 근데 달라고 지금 첫 번째 얘기했거든요 근데 남자가 들었어요 일단은 남자가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뭔 소리가 들리는 거 같은데 내 귀가 이상한 건가 이태원 피해자들이 가서 얘기하는데 아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들리지도 않은데 아예 관심도 없어요 누군가 말하는 거 같은데 그러자 상인의 아내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상인의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도 아니에요 골목길은 텅 비었고 우리 손님들은 모두 석탄을 비축해 놨어요 우린 며칠간 가게를 닫고 쉬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걸요 남자는 귀가 이상하다 그러고 두 번째 부인은 뭐래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아무것도 근데 그 니트라는 단어가 니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거지라는 뜻이에요 아는 거예요 거지 니스트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거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문장 안에 거지라는 단어가 니츠 거지가 보인다는 얘기죠 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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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할 때 니츠인데 여기 보면 미천하고 하찮은 것 이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하찮은 것이다 니츠 하하지만 내가 여기 양동이 위에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내가 지금 앉아 있는데 양동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걸요 하하지만 내가 여기 양동이 위에 앉아 있는데 양동이 기사는 감정 없는 추위에 눈물을 흘립니다 상인이 밖에 누군가 왔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려는 찰나 아내가 자신이 대신 올라가 보겠다고 상인을 말립니다 계단에서 올라온 아내를 보고 양동이 기사는 다시 애원합니다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첫 번째는 남편한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했는데 이번에 여자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석탄 가게 아주머니 석탄 한부산만 주십쇼 제일 나쁜 걸로다가 한 삽이요 그 값은 물론 다 들이죠 그렇지만 금방은 안 되고요 금방은 안 되고요 그러자 상인의 아내는 말합니다 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걸요 여섯시 종이 울렸을 뿐이에요 여보 우리 문 닫아요 추위가 지독하네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나가서 때립니다 여섯시 종이 울렸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그런데 앞치마 큰을 풀어서 앞치마를 탁탁 털어서 나를 쫓아버리려고 한다 이 문장이 나오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노숙인 한 분이 많이 맞았대요 노숙인들끼리도 싸우고 그리고 경찰들이 CCTV 없는데 끌고 와서 많이 때린대요 지금 여기서도 그러네요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앞치마 큰을 풀어서 앞치마를 탁탁 털어서 나를 쫓아버려요 세 번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는 남편이 귀가 안 들린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세 번째는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도 아내는 앞치마를 탁탁 털어 남자를 쫓아내려 합니다 이 나쁜 여자 가장 나쁜 걸로 한산만을 부탁했는데 그걸 주지 않는군 그리하여 그는 얼음산 지대로 들어가 다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끔 사라졌습니다 세 가지 공간인데 이 얼음산은 뭘까요 얼음산 얼음산은 인간 마지막 최후의 그 싸우는 곳이고 종말론적인 지역 또는 그 당시에 소련 전선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아우슈비치인데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 머리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예 아우슈비치인데 이런 것이 얼음산 아니겠어요 이게 세 명 세 명 세 명 아홉 명이 자더라고요 여기서 아홉 명 이게 어떻게 들어가서 일어나지 못하죠 이 틈으로 한 40cm 밖에 안 돼요 그 틈으로 들어가서 아홉 명이 자는 겁니다 마음이 아팠던 곳이 화장실이에요 여기입니다 서로 보고 앉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다 싸야 돼요 이런 것이 얼음산 아니겠어요 동생 세 명이 아우슈비치에서 다 죽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카프카 무덤에 같이 있습니다 유대 묘지인데 거기 가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카프카는 현실에 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글과 온갖 지혜를 써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카프카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재를 대폐질하는 기계를 만들었던 거예요 카프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보상금을 적게 줘야 되는 거죠 그게 괴로운 거예요 카프카는 노동자를 위해서 법을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걸 바로 카프카가 만든 카프카가 1909년에 작성한 노동자재해보험공사 연례 보고서 1910년 출판된 거기에 사파가 들어가 있죠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면 짤리는데 짤리지 않도록 이쪽을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대폐죠 대폐 돌아가는 손가락 짤리지 않도록 한 겁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들 중에 카프카가 안전모를 만들었다고 하는 기사들이 지금 블로그에 굉장히 많아요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 자료가 많은데 매니범트 프로페셜 피터 드러커 저 피터 드러커 좋아하는 분 많으시죠 하드헷 이거요 하드헷 안전모 세이프티 헬시라고 세이프티 헬멧이라고 하게 되죠 그 워커스 에시던트 그 노동자들의 사고의 보험을 위해서 보헤미안 킹덤에 1912년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했다고 이 사람이 피터 드러커가 이 책에 잘못 써가지고 소문이 퍼진 거예요 카프카에 어떤 글에도 안전모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안전모는 아니더라도 카프카가 안전대표도 만들고 현실에 있어서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점들 이런 점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라든지 얘기할 거 혹시 있으세요? 누구 계실까요? 선생님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저는 폴란드에 살고 있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폴란드에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네? 지금 독일에 살다가 폴란드로 이사했어요 사진 보니까 아우슈비츠 오비슈행팀 도 나오고 그다음에 프라하 황금소로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추억 돋는 그런 장소들이 많은데 선생님 강연을 듣고 저도 이제 카프카의 그런 어떤 박물관이나 카프카의 원통 카프카니까 프라하는 가서 보기는 했는데 카프카 문학은 이제 변신 밖에 읽은 게 없어가지고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실존주의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네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시는 그런 책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듣고 나니까 그 자취 발자취를 찾아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선생님께서 주신 어떤 그 사전에 주셨던 그 질문 6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이렇게 물음표 해 주셨잖아요 동유럽의 겨울은 3시 반이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6시라고 하는 거는 모든 가게가 이제 문을 닫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6시쯤이면 성당에서 일제히 이제 종소리가 울리는 그 시각 그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멈추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저는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그때는 더 추웠고 더 가난했고 그랬을 때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저는 한국이 오니까 영하 15도 이래서 굉장히 추웠는데 유럽의 겨울은 한국의 겨울하고는 또 다르게 으슬으슬 추워요 왜냐하면 하늘이 보이지 않고 계속 날이 흐리고 햇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얼마나 춥고 힘들었을까 그런 것들이 연상이 돼서 다시 한번 그 장면들이 막 연상이 되면서 다시 한번 프라에 가면 이제 그 카프카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 싶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기쁩니다 장선환 선생님이 얼굴 뱉는 것만 해도 벌써 거의 10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선생님 10년 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어떠시나요 박연희 선생님 우리 박연희 선생님은 영문학 오늘 공교롭게 양동이를 탄 사나이 읽었는데요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다시 읽어보다가요 내가 날아갈 것은 확실하다 날아갈 것은 확실하다 하면서 이제 양동이를 타고 계속 가는데요 이 사람이 보면은 자주 2층 건물의 꼭대기까지 몸이 솟구친다 결코 대문 아래까지 가라앉는 법이 없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빈산 지역으로 가서 보이지 않도록 사라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이 사람의 환상으로 해석을 하면은 너무나 과한 해석일까요 아니죠 선생님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프카 문학은 현실성과 판타지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환상으로 봐도 되고 또 현실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양한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양동이를 타고 떠다닌다 하니까 네네 이게 좀 이게 그 사람이 추위에 와 굶주림에 힘들어가지고 몸무게가 가벼워져서 네 그렇게 현실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래서 얼음 얼음 너무 춥고 이래갖고 의식이 혼매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다시 보니까 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세요 네 가평에 사는 김종원이라고 하는데요 몇 번 뵌 적이 있고 교수님 책들 이렇게 즐겨서 봤습니다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봤고 저는 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저도 이제 변신하고 오늘 소개해 주신 양동이를 탄 사나이 이렇게 두 작품을 이렇게 만나면서 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제 변신해서는 곤충 주인공이 곤충의 모습인데 죽고 여기서는 이제 겨울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카푸카의 작품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어떤 예 모두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느낄 때는 좀 현실 회피적이 아닌가 아니면은 현실이 그만큼 정말 예 단식하고 굶을 만큼 어려운 현실이었나 네 그래서 예 저는 이거 읽으면서 좀 도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저한테 공감이 간다고 할까요 근데 제대로 읽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아까 그 카푸카의 삶을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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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